오늘은 중요한 부분들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유압류입니다 온도와 점도의 관계가 있는데요 이런 것 같은 애매한 부분은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도지수 점도지수란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도에는 온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점도지수가 큰 오일은 온도 변화에 대한 점도의 변화가 작다 점도 낮은 오일은 저온에서 유압펌프의 시동저항이 증가되고요 마찰 손실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유동저항의 증가로 유압기계 작동이 불량해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낮은 오일은 흡입측에 공동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 외울 게 아니라 느낌을 보는 거죠 온도가 높으면 점도 변화가 적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점도지수가 큰 오일일수록 좋다 라고 단순화 시키는 거예요 사실 점도지수가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저온일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점도지수가 낮은 오일일 때 또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이런 느낌만 알고 봐도 이제 읽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런 푸는 방식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작동류가 공기에 유입되는 원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기 좋죠 작동류 양이 부족하다 점도가 저하되었다 작동류가 열화되었다 여과김의 스트레이너가 막혔다 유압펌프 및 흡입라인 연결부가 이완되었다 작동류가 누출되고 있다 유압펌프의 마멜이 크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쉽게 외우기 위해서 주어를 먼저 찾아보는 거죠 첫 번째 작동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오일여과기 오일여과기와 스트레이너 그리고 유압펌프 자 이렇게 총 있습니다 유압펌프, 오일여과기, 스트레이너, 작동류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주어들만 외우는 거죠 근데 작동류 양이 부족하다 했는데 작동류 양이 많다라는 거는 사실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어들만 먼저 외워주고 이 부분 나머지 부분들을 읽기만 하셔도 머릿속에 금방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조금 더 빠르실 거고요 다 부정적인, 부족하다, 저하되었다, 열화되었다, 이완되었다 이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 주어 플러스 부정적 서술어들이 나오죠 그럴 경우에 아 작동류가 공에 유입되는 원인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외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압류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1번 넓은 온도 범위에서 점도 변화가 적을 것 2번 윤활성과 방청성이 있을 것 3번 산화 안정성이 있을 것 4번 사용되는 재료에 대하여 불활성이 아닌 것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사용되는 재료에 대하여 불활성이 아닐 것이 되겠습니다 유압류의 첨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화방지제 산의 생성을 억제함과 동시에 금속의 표면에 부식 억제 피막을 형상하여 산화물질이 금속에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한다 어쨌든 부식 억제라는 단어가 중요하겠네요 산화방지제는 부식 억제다 이렇게 단어 연결해서 외우시는 법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유성향상제 금속 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찰 개수를 저하시킨다 유성향상제는 마찰과 관계되어 있다 라고 해서 유성향상제 마찰 이렇게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난염성 유압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염성 유압류에는 비함수계와 함수계가 있다고 하네요 비함수계 유압류는 인상에스테리아 폴리에스테리아 함수계 유압류는 유중수형 물글리콜형 유중수적형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딱 다섯 개밖에 없죠 이런 거는 한번 외워 주시는데 시간 쓰셔도 아깝지 않습니다 유압류의 수분이 생성되는 원인과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시험에 나오죠 생성되는 원인 공기 혼입 그럼 영향을 보도록 해야겠죠 유압류의 윤활성을 저하시키고 방청성을 저하시키고 산화와 열화를 촉진시키고 내마모성을 저하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체크를 하냐 가열한 철판 위에 유압류를 떨어뜨려서 확인을 해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있으면은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확인하는 방법은 가열한 철판 위에 유압류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시게 되겠습니다 연화성, 방청성, 산화화, 열화, 내마모성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유압장치의 정의 정의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습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연성 작동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까 난연성 작동류에는 세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중 한 가지는 가짜인 거죠 첫 번째, 석유계 작동류 이 석유라는 단어가 사실은 나의 작동류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1번 석유계 작동류가 어색한데 라는 느낌만 받으셔도 공부를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더 짚자면 난연성 작동류에는 유중수형 작동류와 물글리콜형 그리고 인산에스텔형 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압기계는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얻기 위해 어느 원리를 적용하는가 이거는 사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뭐 다 어디서 들어봤던 친구들이지만 여기서 정답은 파스칼 유압유에서는 파스칼이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유압장치 내에 국부적인 높은 압력과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은? 이것도 그냥 외워주셔야겠죠 필터링 오버랩은 우리가 아닌 거 알겠고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한 건데 로킹, 로킹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캐비테이션 처음 들어보는 캐비테이션을 찍는 찍기 팁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선택했을 때 정답일 확률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내용 볼게요 작동류의 공기가 유입되었을 때 발생되는 현상 실린더의 숨 돌리기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유압이 낮고 작동류의 공급량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데 작동 시간의 지연과 작동류의 공급 부족으로 서지 압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린더의 숨 돌리기 현상은 서지 압력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작동류의 열화 촉진 마찬가지로 공기가 유입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죠 유압 회로에 공기가 유입되면 압축되어 작동류의 온도가 상승한다 열화 촉진이니까 당연히 온도가 상승하겠죠 공동현상은 공동현상이다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현상이 발생했을 때 영향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최적 효율이 감소한다 2번 고압 부분의 기포가 과포화 상태로 된다 3번 최고 압력이 발생하여 급격한 압력파가 일어난다 4번 유압장치 내부에 국부적인 고압이 발생하여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 이거는 일단 아닌 거 아시겠죠 이거는 아까 봤었던 내용이고 1번 2번 3번 일단 4번을 제외했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일단은 2번인데 그래서 최적 효율이 감소한다 3번 최고 압력이 발생하여 압력파 일어난다 라는 게 이제 공동현상의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을 2번으로 유출을 하시면은 공부를 잘 하신 거고요 그렇지 않다 하시더라도 뭐 고압 부분의 기포화 과포화 이런 거는 이제 공동현상과 상관이 없다 라고 외워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압 펌프의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뭐 특징인데 정용량형으로 이제 펌프의 회전 속도가 변하면 흐름 용량이 바뀌고요 트로코노코이드 펌프는 내 외측 로터로 구성되어 있다 장점은 흡입장이 작아 공동현상의 발생이 적다 락조건을 잘 견딘다 단점은 토출량의 맥도는 커서 소음과 진동이 크다 수명이 짧다 라는 특징 이런 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어 펌프의 폐입현상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가 좋겠죠 자 폐입현상이란 토출된 유량의 일부가 입구쪽으로 복귀하는 현상인데요 펌프의 토출량이 감소하고 펌프를 구동하는 동력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펌프 케이싱이 마모되고 기포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폐입된 부분의 기름은 압축이나 팽창을 받게 되고요 폐입현상은 소음과 진동의 원인이 된다 자 그래서 소음과 진동의 원인이 되는 게 폐입현상이다 라는 거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유압펌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기어펌프, 2번 진공펌프, 3번 베인펌프, 4번 플런저펌프 정답은 2번 진공펌프는 유암펌프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문제 더 풀겠습니다 기어펌프의 장단점이 아닌 것은 1번 소형이면 구조가 간단하다 2번 피스톤 펌프에 비해 흡입력이 나쁘다 3번 피스톤 펌프에 비해 수명이 짧고 진동 소음이 크다 4번 초고압에서는 사용이 곤란하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피스톤 펌프에 비해 흡입력이 나쁘다 라는 게 기어펌프와 상관이 없는 말이라는 거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베인펌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의 종류인데요 베인펌프에는 캠링, 로터, 날개 이게 있습니다 날개로 펌프 작용을 시키는 구조인데 구조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수리와 관리가 용이하고 작고 경량이기 때문에 값이 쌓아요 자체 보상 기능이 있으며 맥동과 소음이 적다 베인펌프 작아서 작다 라는 거 하나 외우셔도 작아서 소음이 작고 소음도 작고 구조가 간단해서 수리 관리가 좋다 이렇게 외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피스톤 펌프의 장점 장점 나오는 부분들은 무조건 외워 주셔야겠죠 직선 운동을 한다 고장 확률이 적다 라는 내용이고요 축은 회전 또는 왕복 운동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펌프 효율이 가장 높다 그리고 가변 용량에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노출 압력이 높다 노출 압력이 높다는 거는 구동력이 증가를 한다는 거겠죠 단점이 있겠죠 단점도 나온다 라는 거는 피스톤 펌프가 중요하다 라는 거죠 베어링의 부하가 크다 구조가 복잡하고 수리가 어렵다 흡입 능력이 가장 낮다 가격이 비싸다 비싸기 때문에 단점이 장점이 많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문제 풀어볼게요 플런저식 유압 펌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앞서 제가 플런저식 유압 펌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플런저식 유압 펌프는 일단 구동초기 회전 운동을 하고 있고요 가변 용량형과 정용량형이 있고요 그리고 기어 펌프에 비해 최고 압력이 높은 게 플런저식 유압 펌프입니다 유압 펌프는 일단은 압력이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플런저가 회전 운동을 하는 거랑은 거리가 있다 라고 해서 플런저식 유압 펌프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압 펌프의 크기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gpm lpm 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라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압 펌프 크기 그리고 그 작동률의 양은 gpm lpm을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유압 펌프가 오해를 토출하지 않는 경우는 1번 펌프의 회전이 너무 빠를 때 2번 유압류의 점도가 낮을 때 3번 흡입관으로부터 공기가 흡입되고 있을 때 4번 릴리프 밸브의 설정압이 낮을 때 정답은 일단 3번입니다 일단 유압 펌프라는 게 압력과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연관이 있고요 유압류 자체가 점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낮으면은 아까 상태가 안 좋아진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2번 4번은 일단 우리가 제외를 할 수 있고요 펌프의 회전이 너무 빠를 경우에는 오일이 토출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흡입관으로부터 공기가 흡입되고 있을 때는 이제 오일이 토출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공동현상이 발생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제어밸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밸브의 종류는 압력, 유량, 방향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압력은 일단 유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서 일의 크기, 크기를 제어하는 게 압력 그리고 유량은 유량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일의 속도를 제어한다 그리고 방향은 말 그대로 흐름방향을 바꾸거나 정지시켜서 방향을 제어한다 그렇게 해서 이 압력이랑 유량, 제어밸브의 차이만 확실히 외워주시면 헷갈리시진 않을 겁니다 자 릴리프 밸브의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어서 제가 넣었고요 유압 장치의 과부하 방지, 보호, 압력 유지 이런 느낌이 있네요 유압 펌페 토출 측에 회로 전체 압력을 제어한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최고 압력을 제한한다, 회로를 보호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릴리프 밸브는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안정 보호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은 릴리프 밸브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맞다라고 이 느낌만 받으셔도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설치 위치, 설치 위치는 뭐 중요하지는 않은데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내용을 넣었고요 채터링 현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 계통에서 릴리프 밸브 스프링의 장력이 약화될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 릴리프 밸브 스프링이 약화될 때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읽으셔도 돼요 소음이 발생된다 라고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유압 작동류의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가 아닌 것은 자 압력을 제어한다 일단은 릴리프 밸브는 아닐 거고요 체크 밸브, 리듀싱 밸브, 시퀀스 밸브 그래서 압력을 제어하지 않는 밸브는 체크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죠 자 다음 문제 유압 실린더 등이 중력에 의한 자유낙화를 방지하기 위해 배합을 유지하는 압력 제어 밸브는 자 여기서 정답은 카운터 밸런스 밸브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유낙화를 방지한다 배합을 유지하는 압력 제어다 이런 내용이 카운터 밸런스라는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밸브를 찾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카운터 밸런스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향 제어 밸브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겠죠 일단 방향 제어이기 때문에 흐름 방향을 전환을 하는 거죠 밸브니까 유체 흐름 방향을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는 거고요 유압 실린더나 유압 모터의 작동 방향을 바꾸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종류에는 수동식, 전자식, 전자유압 파일러식 등이 있다 라고 같이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밸브의 종류는 디셀러레이션, 체크, 스플벨브 이렇게 있는데 아까 체크 밸브는 안정과는 상관없는 역류를 방지하는 밸브였고요 스플벨브는 원통형 슬리브 부분에 내접되어 있는 축 방향으로 이동하여 작동류의 흐름 방향을 바꾸기 위해 사용을 한다 방향 제어 종류, 디셀러레이션, 체크, 스플 이렇게만 아셔도 아 얘네는 안정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방향과 관계가 있구나 라고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식 작업장치의 속도가 느릴 때 원인으로 맞는 것은 1번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꿔주는 밸브이다 2번 오일의 압력을 바꿔주는 밸브이다 3번 오일의 유량을 바꿔주는 밸브이다 4번 오일의 온도를 바꿔주는 밸브이다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조금 잘못되었네요 자 연습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캠으로 조작되는 유압 밸브로써 액초에이터의 속도를 서서히 감속시키는 밸브 1번 카운터 밸런스 밸브 2번 프레필 밸브 3번 방향 제어 밸브 4번 디셀러레이션 밸브 그래서 정답은 4번 디셀러레이션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압실린더와 유압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실린더의 종류에는 단동실린더, 복동실린더, 다단실린더, 램형 실린더 등이 있다 유압실린더 지지방식에는 푸트형, 플렌지형, 클레비스형 유압실린더의 구성은 실린더와 피스톤, 그리고 피스톤 로드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거 한번 봐주시면 되구요 지지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렌지형은 실린더 본체가 실린더의 중심선과 직각의 면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 트라니언형, 실린더 중심선과 직각인 판으로 지지되어 본체가 요동되는 것 클레비스형은 실린더 캡측의 피셜로 지지되며 본체가 요동된다 푸트형, 실린더 본체의 실린더 중심선과 평행한 면에서 고정되어 지지부에 구그려져 모멘트가 작동하는 것 자 이런거 같은 경우는 말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트라니언형은 직각인 판, 플렌지형은 직각인 면 클레비스형은 피셜로 지지, 푸트형은 모멘트가 작동 이런식으로 단어를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압실린더의 누유검사 방법 이런것들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정상적인 작동 온도에서 실시를 합니다 유압, 누유, 유압류는 늘 온도와 연관이 있죠 각 유압실린더를 몇번씩 작동 후 점검한다 얇은 종이를 펴서 로드에 대고 앞뒤로 움직여 본다 라는게 되어 있는데 사실 되게 간단한 방법들이지만 이런것들을 알아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연습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작동기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유체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기 2. 유체에너지를 축적하는 기기 3. 유체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변환시키는 기기 4. 기계적인 에너지를 유체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기 정답은 일단 3번인데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3번과 4번 내용이 상충이 되죠 둘 중 하나는 정답일 확률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찍기 방법을 상충되는 내용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유압작동기 설명으로 맞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유체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기계적인 에너지를 유체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기는 사실 지금 유압작동기와는 전혀 다른 말이기 때문에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의 과도한 자연 낙하 현상의 원인 1번 피스톤 실링에 마모가 되었거나 컨트롤 밸브가 마모 되었거나 릴리프 밸브가 조정 불량이거나 작동 압력이 낮거나 실린더 내부에 마모가 되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피스톤 실링 컨트롤 밸브 릴리프 밸브 작동 압력 실린더가 이제 주어가 돼서 나머지 느낌은 마모나, 불량, 낮다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있는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정답일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이어서 유압모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류에는 기어모터, 베인모터, 피스톤모터 등이 있고요 장점, 장점이 중요하겠죠 넓은 범위에 무단 변성이 용이하고 소형정량에서 큰 출력을 낼 수 있다 과부에 대해 안전하다 정역회전 변화가 가능하다 자동 원격 조장이 가능하고 작동이 신속 정확하다 이렇게 단어들만 체크해서 외워 주시면 되겠네요 단점도 봐야겠죠 유압류의 점도 변화에 의하여 유압모터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점도와 유압류는 늘 중요한 연관이 있고요 유압류는 인하기가 쉽고요 먼지나 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보수에 주의를 해야겠죠 공기, 먼지 등이 침투하면 성능에 영향이 주고요 전동 모터에 비해 급정지가 쉽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습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모터의 장점이 될 수 없는 것은 1번 소형경량으로 큰 출력을 낼 수 있다 장점이죠 공기와 먼지 등이 침투하여도 성능에 영향이 없다 넘어가겠습니다 변속 역전 제어에도 용이하다 용이하죠 속도나 방향 제어가 용이합니다 정답은 2번인데 정답에 힌트가 있어요 침투하여도...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항상 이런 단어들이 나온 보기는 의심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찍기 팁인데요 우리가 내용을 아예 모르겠다 싶을 때는 어색한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침투하여도 뭐 해도 괜찮다 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라는 역설적인 단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정답으로 체크를 하셨을 때 맞히실 확률이 높아지시기 때문에 이념 염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와 모터의 장점 이제 보도록 할게요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싸다 싸다라는 거 가혹한 운전 조건에 잘 버틴다 먼지 이물질에 의한 고장 발생률이 낮다 라는 장점이 있네요 단점은 위량 잔류가 많고 토크 변동이 크고 수명이 짧고 효율이 낮다 기어 모터는 많이 사용을 안하는 추세이죠 유압 장치에서 기어형 모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봤었죠 1번 가격이 싸다 맞죠 구조가 간단하다 맞죠 소음과 진동이 작다 자 이게 정답이죠 장담이 아니죠 소음과 진동이 크죠 그리고 먼지나 이물질이 많은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건 기어형 모터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되었습니다 자 유압류 탱크의 구비 조건인데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적어 주어만 찾으시면 됩니다 배우구 유면계 그리고 격판 스트레이너 주유구 열방산 이물질 분리 밀폐 이것만 외우시면 유압류 탱크의 구비 조건을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게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외워서 공부를 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하시는게 훨씬 좋습니다 자 어큐뮬레이터의 구조 이제 어큐뮬레이터 중에 피스톤형을 보시면 이것도 단어를 외워서 보시면 더 좋겠죠 정밀다듬질 그리고 완전 밀봉 그리고 마찰 저항 때문에 누실등의 문제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기체실과 유압실을 구성 이 정도만 외워주셔도 피스톤, 어큐뮬레이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피스톤형이라 하면 기체실과 유압실을 구성하고 정밀다듬질 해야 되고 밀봉, 누실등의 문제가 있다 라고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또 다음에 블레더형이랑 구리가 차별해서 외워줘야 돼요 근데 블레더형은 그냥 고무주머니만 외우시면 됩니다 고무주머니 고무주머니, 고무주머니 고무주머니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은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세요 이런식으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식으로 공부를 하시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단어를 중요한 단어를 찾아서 연관 지으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탱크에 대한 구비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것도 우리가 봤었던 내용이죠 스트레이너라는 단어가 있죠 유명계라는 단어가 있죠 드레인은 일단 몰라도 넘어가겠습니다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 그리고 오일 냉각을 위한 쿨러 자 여기서 우리가 못 봤었던 단어는 4번이죠 우리 드레인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없었지만 확실하게 없었던 쿨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유명계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식으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O의 필터 보시면은 스트레이너 스트레인은 흡입관리 보내는 통로에 사용이 되는 친구고요 필터는 이제 이물질 제거하는 용도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는 뭐 필터의 종류니까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일 필터의 여과 입도가 너무 조밀하면 공동현상이 발생한다 라는 이런 공동현상의 발생 조건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압포스 볼게요 유압포스 나선 와이어 블레이드 호스는 가장 압력이 강하다 그리고 고압포스가 파일되는 이유는 릴리프 밸브와 연관이 있다 라고만 외워주시면 되고요 유압포스 노화는 호스가 굳거나 크레이이 있거나 호스가 파손됐거나 오일이 누유되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을 한다 라고 간단 간단하게 외우면서 넘어가시면은 공부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면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유압에너지에서 저장 충격 흡수 등이 이용되는 것은 1번 추갑기 2번 스트레이너 3번 펌프 오일 탱크 정답은 바로 1번 추갑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넣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추갑기는 유압에너지의 저장 충격 흡수 등에 이용이 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번째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여섯 번째 파트 일곱 번째 파트를 제가 묶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중요한 것은 문제를 푸는 뉘앙스 그리고 문제 꼭 풀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있으니까 겉을 파헤쳐서 찍을 수 있는 팁까지 같이 안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